십자가 부활사건의 예언서에 해당되는 이사야서에서 그 어린 양을 잡아다 죽여서 제사 지낸다고 나오는데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요. 자기를 그렇게 바친 어린 양에 대해서 하늘은 자선도 낳고 오래 살게 해준다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 얘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실제로 살아났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안 돌아가셨다는 그래야 예언의 성취돼요. 제가 살아났다는 걸 알 수 없지만 뭔 얘기를 드리고 싶으냐면 십자가 부활사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사야서에서는 희생물로 바치고 나면 그 존재에 대해서 되게 하늘이 후하게 상을 내리셔서 그 뜻을 다 이루게 하신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야서. 막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살아나셔서 제자들 만나서 야 나 살았어요. 옆구리 만져봐. 이렇게 하셨다고 해도 이사야 예언에 전혀 손색이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 사실 이스라엘에선 더 못 살 것 같아. 다른 데 가서 해야 될 것 같아. 너희들 내 뜻을 잘 이어서 해. 하고 가셨다고 해도 다른 데 가서 자선 낳고 오래 사셨다고 해도 이사야 예언은 성취된 겁니다. 지금 이렇게 얘기해도. 이걸 미는 게 아니라 십자가 부활사건에 너무 집중하지 마시라. 십자가에서 부활 못 하셨다고 해서 예수님이 대속을 안 하신 게 아니에요. 살아서 인간의 몸으로 고생하시면서 영생을 이루신 거. 살아서 하나님의 뜻대로 사신 거. 그게 진짜 대속이고요. 십자가사건은 사람들한테 이 진리를 위해서 내 한 몸 바칠 수도 있다. 죽을 때까지 진리를 포기하지 않고 살다 죽겠다는 모습을 보여주신 거고요. 그 이후는요. 그냥 하늘이 부상을 주신 겁니다. 오래 사셨든 아니든. 십자가에서 부활했다는 거는 예수님이 영생했다는 거를 제자들이 강조하는데 필요한 그거였을 뿐이지 아무도 본 사람이 없어요. 제자들 외에는. 그러니까 영생을 얻었다 안 얻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고요. 실제로는. 저는 영생을 얻었다고 당연히 믿는 사람입니다만 부활사건으로 영생을 그렇게 해결할 게 아니라 살아서 이미 영생을 얻은 오히려 변화산 사건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저는 부활을 영생 자체를 얘기하고 싶으면 왜냐하면 살아서 영생을 얻은 게 중요하지 죽은 뒤에 살아난 거는 이건 예수님에 대한 저는 좀 더 모독이라고 생각해요. 아 죽었는데 하느님이 살려주셨다. 이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예수님 평소에 지론이 살아서 죽지 않으리라 했단 말이에요. 죽음을 맛보지 않으리라. 그럼 본인이 벌써 죽음을 맛보지 않으셨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육신이 죽건 말건 내 영혼 육은 온전하다라는 그걸 보여주셨어야 돼요. 그런데 부활해가지고 옆구리 만져보라고 그러고 제자들끼리 있을 때 하늘로 올라가신 거는 약해요. 실제로는. 살아서 저는 영생을 얻으신 게 진짜 태속의 본질이라고 봅니다. 인류 가운데 오셔서 인간의 모든 업을 풀어준 거예요. 인간 중에 하나가 영생을 얻었다 하는 그 사건을 만들어주신 거예요. 이게 태속입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은 유대인들이 믿던 그 믿음을 성취시켜준 거예요. 유대인들은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야 본인들이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니까 누군가 인자를 못 박아야 우리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한테 자기를 내준 거예요. 하나님 뜻에 따라 자기를 내줬다는 게 진리를 위해 자기를 희생한 거죠. 그게 위대하신 태속입니다. 또 하나의 태속이에요. 살아서 천국을 이루신 게 태속이고 돌아가실 때 자기를 유대인들의 뜻을 이루게 유대인들이 원하는 모습으로 자기를 보여주신 게 태속이에요. 부활은요. 그분은 원래 죽지 않으시는 분이에요. 원래 살아계신 분이에요. 원래 영원히 사신 분이기 때문에 부활은 그냥 제자들에게 신념을 복도다주는 역할밖에 아닙니다. 그것만 가지고 막 파시려고 하면 안 돼요. 복음에서 본, 제가 본 예수님의 본 모습은 그렇습니다. 난 살아서 죽음을 맛보지 않는 영생을 주러 왔다. 그런데 그러면서 본인은 죽어요. 벌써 사도들이 예수님이 그때 돌아가셨는데 하나님이 살려주셨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이 사도들부터 예수님을 이해 못 한 게 돼요. 만약 그때 예수님이 살아계셨다면 내가 죽었다고? 내가 죽음을 맛봤다고? 나를 믿는 자도 죽지 않게 하겠다고 했는데 내가 죽었다고? 그 이해 못 한 소리입니다. 사도들의 글로 예수님을 폄훼하지 말자. 예수님은 이미 살아서 이미 온전히 사신 분입니다. 살아서 그냥 천국 갈 수 있는 분인데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여주시고 제자들하고 인사하고 천국 가셨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고 진짜로 그때 안 돌아가시고 어디 가서 사셨다고 해도 아무 차이가 없어요. 예언을 다 이뤄주시고 또 다른 사역이 있어서 더 가셨는지 거할 게 뭡니까? 우리가 하느님과 예수님과의 일을. 왜냐하면 이 사역에서 그는 자선도 낳고 오래 살면서 살았는데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었다는 게 포인트지. 내가 죽고 살고는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는 또 살았을 수도 있는 거예요. 거기에 신경 쓰지 말자. 저를 계속 예수님이 살았을 거야라고 믿는 사람이라고 보지 마시고 저는 십자가 부활 사건을 사도 바울 이래에 사도들이 해석해온 방식하고 완전히 다른 방식으로 해석을 하셔야 예수님의 원뜻이 우리한테 지금 제대로 전달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렇게 보면요. 지금 2천 년간 왜곡됐을 수도 있어요.